기본키, 프라이머리키, 우리가 PK라고 하잖아요. 가겠습니다. 기본키라는 것은 후보키 중에서 하나가 선택이 돼서 사용되는 키, 그게 기본키고 대체할 수 있는 키가 대체키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키라는 것은 한 테이블 내에서 모든 레코드를 구별할 수 있는, 특정지을 수 있는 필드나 필드의 집합, 그게 기본키고 테이블 내에서 모든 레코드를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방금 전에 살펴본 내용과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키로 지정하게 되면 기본키 필드의 중복값, 그 다음에 널값은 입력될 수 없다. 우리 주민등록번호를 만약에 기본키로 사용한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중복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수 없잖아요. 바로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혼돈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의 기본키를 설정하지 않고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기본키가 설정되지 않더라도 관계를 설정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본키 필드의 값이 다른 테이블에 참조되더라도 중복값이나 널값이 아니라면 당연히 변경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기본키로 설정하게 되면 그 필드는 자동으로 중복 불가능한 인덱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기본키 설정이 되면 그 필드는 자동으로 중복 불가능한 인덱스가 생성이 된다. 인덱스, 색인, 찾을 때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OLE 개체라든가 첨부 파일 여기에는 기본키를 지정할 수가 없어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특정 필드를 기본키로 지정하려면 해당 필드 앞에 열쇠 모양 아이콘이 붙어요. 키 모양, 기본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필드를 기본키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슈퍼키가 되잖아요. 그래서 테이블 디자인 보기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다중 선택해서 기본키로 여러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이미 입력된 필드 같은 경우도 중복된 데이터가 없다면 기본키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거 있다 없다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시트 보기 모드에서 새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 일련번호 형식 기억나시죠? 일련번호 데이터 형식의 기본키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들기에서 디자인이 아니고 테이블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지금 추가하려면 클릭, 짧은 텍스트 필드 1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짧은 텍스트 필드 1, 필드 2 그 다음에 저장 확인, 그리고 디자인 보기 보세요. 지금 바로 이 부분을 뜻하는 거예요. 일련번호 데이터 형식이 일련번호로 잡히면서 여기 지금 필드 이름 아이디고 앞에 열쇠 모양이 있잖아요. 기본키가 잡힌 거죠.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시트 보기 모드에서 새 테이블을 만들면 방금 전에 본 대로 일련번호 데이터 형식의 뭐가 만들어진다. 기본키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관계가 있는 테이블의 기본키를 제거하려면 중요한 건 관계부터 삭제해야 된다. 관계가 있는 테이블에서 기본키를 제거하고 싶다. 그럴 때는 관계 먼저 삭제를 해야 됩니다. 기본키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필드를 기본키로 지정하게 되면 기존의 기본키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 해제된다. 맞다 틀리다. 구분 잘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키의 종류. 방금 전에 살펴본 대로 일련번호 기본키가 있다라는 거죠. 일련번호 기본키. 세르코드로 추가할 때마다 일련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일련번호 필드 기본키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단일필드. 한 개의 필드만 기본키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중필드 기본키. 말 그대로 다중필드. 두 개 이상의 필드를 기본키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인덱스. 우리가 인덱스를 세기인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인덱스라는 건 뭐냐면 빠르게 찾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데이터 양이 많아질수록 데이터를 다양하고 쉽게 효율적으로 검색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일정한 기준으로 정렬되도록 설정하는 것. 그게 바로 인덱스 세기인. 우리가 책 뒤에 보면 인덱스 세기인 또는 찾아보기 이렇게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빠르게 찾기 위함이다 라는 거. 데이터베이스에서 인덱스를 사용하는 목적.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레코드 검색 속도의 향상이에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인덱스 지정할 때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중필드 인덱스. 다중필드는 뭐예요? 필드 여러 개에다가 인덱스를 갖다 지정하겠다. 그 뜻이잖아요. 필드를 최대 10개까지 포함시킬 수도 있다. 수자적인 개념. 최대 10개까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얘예요. 인덱스를 설정할 수 없는 애들이 있는데 OLE 개체라든가 첨부 파일. 얘네들은 인덱스를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 잘 언급하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OLE 개체. 첨부 파일. 인덱스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 신경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하실 게 뭐냐면 데이터를 정렬해서 조회하는 시간은 단축이 돼요. 그러니까 검색 속도는 빨라지는데 이게 이제 또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데이터를 갱신할 때마다 업데이트 해야 되기 때문에 갱신 속도, 즉 업데이트 속도는 느려진다. 시험 문제에서 뻥을 잘 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업데이트 속도도 빨라진다라고 뻥을 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또 인덱스를 많이 설정하게 되면 테이블의 변경. 여기서 테이블의 변경이라는 거는 데이터의 추가 또는 삭제를 의미하는데 테이블의 변경 속도가 저하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인덱스를 너무 많이 설정하게 되면 또 하나 조심하실 게 인덱스를 삭제를 해요. 만든 인덱스를 삭제했을 때 필드나 필드 데이터가 삭제되느냐 안 되느냐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테이블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인덱스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그래서 아니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중복 불가능. 인덱스를 하겠다. 예. 그 대신 중복이 가능하다. 예. 중복 불가능. 인덱스하고 중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이블에서 성명 아래쪽에 오게 되면 여기 지금 인덱스가 아니오잖아요. 인덱스가 아니오인데 만약에 이 성명을 기본키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기본키를 설정을 하게 되면요. 뭘로 바뀌느냐.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인덱스는 예 중복 불가능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인덱스 쪽 쭉 와 보면 아니오. 예 중복. 예 중복 불가능.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오면요. 친절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 인덱스를 사용하게 되면 찾김이 정렬 속도는 빨라지지만 업데이트 속도는 느려진다.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인덱스의 종류는 단일 필드의 인덱스를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중필드의 인덱스를 줄 수도 있어요. 다중필드 인덱스 같은 경우는 두 개 이상의 필드를 한꺼번에 검색, 정렬하는 경우에 사용한다는 거고 테이블 디자인의 표시 숨기기에 인덱스에 가게 되면 다중필드 인덱스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덱스 속성, 기본, 인덱스 필드를 기본키로 지정하겠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고유, 인덱스 필드의 중복값의 허용 여부를 지정하는 거 고유, 말 그대로 널무시, 널무시하겠다. 그래서 이 널무시를 예로 지정하게 되면 널을 무시하는 거니까 널값이 있는 레코드를 인덱스에서 재해버리는 거고 널무시를 아니오로 지정하게 되면요. 널값이 있는 레코드를 인덱스에 포함시키겠다. 그 뜻이에요. 얘도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이블 디자인의 표시 숨기기에 인덱스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얘, 기본 방금 전에 살펴본 부분이 기본 그 다음에 고유, 널무시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인덱스는 필드를 10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수자적인 개념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